대구시는 지난 19일 김연창 경제부시장 주재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수출점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.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자동차 부품, 기계 등 지역의 주력 제품이 주로 미국과 중국 내수용인 만큼 미중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단기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으며, 반면 두 나라 간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는 등 무역 분쟁이 커지고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하반기 지역 수출 성장세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대구시는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하반기 인도와 동남아, 유럽 등 신흥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,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하면 피해 기업의 신속히 자금을 지원기로 했습니다.